하늘을 바라봐 주시고요 2024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 드론 라이트 쇼 지금 시작합니다 무대 뒤쪽에서 400m 드론이 하얀 빈지로 여러분들을 향해 멋진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이나믹 다이브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 이번 축제의 슬로벌입니다 오늘부터 타인 동안 다양한 돌거리와 즐길거리로 관객들과 함께 할텐데요 다이나믹한 충주의 매력에 그리고 충주의 매력 속으로 흠뻑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개막지들 공연에서 선보었던 나비 형상이 지금은 드론으로 화려한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날개짓을 하면서 활활한 나비처럼 새로운 변화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충주의 희망을 담았습니다 정연생들에게 아름다운 나비들이 춤을 추고 있네요 나비들이 춤을 추며 이번에는 열기구로 변신을 했는데요 충주는 체험형 문화관광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충주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역사,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이 충주의 매력을 알리고 반복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추억을 제공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열기구 열기구 체험도 축제 기간 동안 즐기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새로운 거리들이 축제 기간 동안 펼쳐지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족과 함께 축제 잘 사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아빠, 엄마, 아이 모두가 화목하게 차책을 즐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충주는 가족 친화 도시,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가족들이 함께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곳, 바로 충주입니다 400대의 드론들이 한방으로 또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텐데요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집중해 주시면서 또 멋진 그림들이 나올 때 큰 박수와 손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우 이번에는요 신나는 음악과 함께 춤을 추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번 축제는 축주의 매력에 빠지고 또 축제에 몰입할 수 있게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로 가득 채웠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신나게 즐겨주셔야 풍성한 축제를 즐길 수 있겠죠 특히 축제 3일차인 6월 1일 토요일에는 오후 5시부터 당장에서 다이브 다이렉스 스트릿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지금 드론시에 나오는 모습처럼 여러분들 함께 춤추고 즐기는 그런 신나는 시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춤추 시민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힘차게 달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춤추는 빠른 접근성, 초내의 자원과 상황 위치의 여건 등 무한한 지역 관련 장대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고 누리고 싶은 도시 춤추의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박수와 환호와 저희는 큰 힘이 됩니다 멋진 쇼가 이어질 때마다 박수와 환호로 함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3일 때의 드론이 화려한 빛밟아도 기술로 어떤 형상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파이팅 해야겠죠 하나 둘 하나 둘 덩다는 모습으로 덤벨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 파이팅 넘치는 모습인데요 헬시 헬시 춤추 자 친구들 월악산과 춤추는 자연환경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산책, 하이킹,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운동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많은데요 이런 환경이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촉진하는 도시 춤추입니다 네, 이보기가 춤추 다위보 페스티벌 오늘 정말 많은 춤추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시민분들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이 페스티벌을 즐기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주신 단광객 분들도 많이 함께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오면 반할 수밖에 없는 곳 바로 또 춤추도 아닐까 싶은데요 오간만족 매력적인 춤추 영예 여러분 어떠신가요? 북토의 중심, 균통이 편리한 춤추 총동 지역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올해 전통 역사를 같이 간 문화를 배우고 오간만족 행복한 여행을 여러분들 꼭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데미랑 아름다운 역사 화려하고 찰릿한 드론 라이트 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역사 도웨어 즐거워진 다이네믹 다이브인 충주 충주 다이네믹 페스티벌이 시작됐습니다 충주가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자원들을 새로움이 가득한 볼거리와 즐깃거리로 각을 채웠는데요 충주의 대표 축제인 다이브 페스티벌에서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충주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이브인 충주 충주의 매력을 먼지 드론 라이트 쇼로 만나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즐거워 보셨나요? 드론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형상 그리고 화려한 끝의 화면에 눈을 뗄 수 없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멋진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화려한 드론 라이트 쇼에 이어서 이 곡에서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을 기념하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즐겨주실 과정 여러분들이 함성과 박수로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면 불꽃놀이도 바로 이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 동안 이어지는 이 축제를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보아